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극률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의 유일한 통독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전도서 8장에서 12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인간의 한계는 자신의 죽을 날을 피하거나 연기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기와 영화를 다 누려본 솔로몬의 고백은 다름 아닌 인간은 자신의 죽을 날을 피하거나 연기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피조물로서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겸손히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이 세상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그리고 하나님을 경애하며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악인은 결국 잘되지 못하며 그날이 그림자와 같습니다. 다윗은 악인에 대하여 바람에 나는 겨화가 또다 라고 말했는데 솔로몬은 이에 더해 악인이 잘되지 못하는 이유까지 말합니다. 세상은 불합리한 것으로 가득 찬 것만 같습니다.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통받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을 행할 때마다 징벌이 곧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악이 옳다거나 징벌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악인은 그림자와 같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악에 대한 징벌이 반드시 있고 악인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십니다. 세번째 포인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다시 요셉을 기억나게 하신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그의 인생 경험을 통해 인생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들 각자의 노력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인간들은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인간의 노력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이 최선을 다하면서 늘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예를 들어 2년 동안이나 요셉을 잊어버렸던 애구방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다시 요셉을 기억나게 하신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일은 요셉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네번째 포인트 10대에는 꿈을 배우고 20대 청년의 때에는 헛되다를 배워야 합니다. 노년에 이른 전도자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한 이유를 밝힙니다. 그것은 청년의 때에 헛되다를 배운 후 헛되지 않는 삶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해주고자 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청년의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첫째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넷째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솔로몬이 마지막 교훈을 전합니다. 일생을 한 걸음으로 달려와 그 끝에 다다른 전도자가 젊은이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전하는 사랑을 인당부의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허무함과 그 헛됨이 어떠한지를 알았으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 솔로몬은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권고한 날 노년이 되면 손발이 떨릴 정도로 힘이 없을 것입니다. 힘이 사라지고 몸이 구부러집니다. 치아도 얼마 남지 않고 눈은 어두워집니다. 다니지 못하고 음식도 많이 먹지 못하며 귀는 어두워집니다. 아침 새소리에도 잠을 깹니다. 목소리도 약해지고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머리는 백발이 되고 육신은 쇄약해집니다.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과 같이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한한 인생이기에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주어진 생을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가 청년의 때부터 창조주를 기억한 것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와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다섯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129일 전도서 8장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변하나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냐?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 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 즉 악인들은 장사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업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백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느니 하나님을 경애하여 그를 경애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오.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애하지 아니하미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루는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느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더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더다. 사람이 아무리 해서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안오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전도서 9장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적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뒤미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하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하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의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래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느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전도서 10장.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오.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말며마 상할 것이오.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말며마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요익하니라. 주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업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오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대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오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이를 전파할 것임이니라. 전도서 11장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이말른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오.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듣는지 저것이 잘 듣는지 혹 둘이 다 잘 듣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지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전도서 12장 너는 청년의 때의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저금으로 그칠 것이며 창돌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쇄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경력이 그칠이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고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애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